안녕하세요 여러분 뉴일랜드입니다. 저희는 모로코에 도착한 지 3일 정도 됐는데 어제 우연히 걷다가 만났던 고등학생 친구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월드컵 모로코를 보자.. 헬로우 모로코를 이제 월드컵 모로코전을 구경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우연히 만났다는 고등학생 친구가 이친구에요. 소정이는 지금 카페 안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같이 한번 들어가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축구를 볼 도시인 이 카페입니다. 여러분 응원 도모도 샀습니다. 이름 알아? 내가 알려줄게요. 이름 뭐야? 쉐디 쉐디 유세 유세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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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라도 맛있다. 캘리즈 커피 수영도 학생 때는 커피 안돼요. 진짜 꼰대다. 오렌지 오렌지? 너무 오렌지? 너무 오렌지? 너무 오렌지? 네 월드컵 때문에 일을 2시간 동안 한다고? 근데 좋다. 좋다. 사실 저희는 어느 나라가 이겨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모로코에 왔으니까 모로코가 이겨야지. 모로코 모로코 땡큐 오 겨우 방어 있다. 어제 길거리에서 만났던 친구가 한 명 더 왔어요. 소정 잠깐만 TV가 소였어. 형도 난리 났어. 소였다. 소였다. 아니 근데 여기 게임하는 곳인가 봐. 수고란 아 아 나 죽는다. 하하하하 뭐야 뭐야 아 러브유 투 아니 나 오빠 맞는 줄 알았어. 나 진짜 한 대 때리러 오는 거야. 아니 너무 유유히 걸어오셔도 놀랬네.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아까 축구를 재밌게 보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비가 갑자기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모로코 사람들은 비가 와도 우산을 안 쓰나 봐. 어 뭔가 여기서 쓰면 이상해질 것 같아. 제가 막고 계시네. 으아 내 스스로 했어. 내 스스로. 괜찮아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월드컵 때문에 카메라를 급하게 켜가지고 여기가 어딘지도 말을 안 했어. 그러네. 여러분 여기는 모로코 탕에르라는 지역이에요.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불과 3일 있었지만 저희가 느낀 거는 사람들이 굉장히 따뜻하다. 맞아. 진짜 역대급으로 친절한 나라예요. 난 놀랐어 진짜. 아마 여행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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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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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친구들한테 한국 음식 중에 뭐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한국 음식이 먹고 싶대요. 여기 마치 한국 치킨이 파는 곳 있어 왔습니다. 근데 나도 사실 한국 음식 먹고 싶었어. 나도. 그냥 제일 맛있는 걸로 시켜주면 될 것 같아. 그래 그래? 응. 그래.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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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만나 온 김에 저희가 모로코 여행을 한동안 할 생각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약간 아랍어를 배우면 괜찮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아랍어를 배우면 될 것 같아. 오! 오! 아니 이거 유명하잖아.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공주로 이렇게 인사하고 어떤 사람도 몰라 어떤 사람도 차하고 다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야옹. 오! 야옹. 니아옹이 제일 많아. 앗니아옹. chodzi Maker. 하하핀. 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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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 소정! 아유... 진짜 이쁘다! 바로 근처에 바닷가가 있대요! 그래서 같이 산책 좀 하자는데? 출신! 나오고 싶나봐 아니 내가 봤을 때 이 안경을 살짝 멋으로 쓰는 것 같아 카메라에 피면 안경을 잡혔어 아 진짜로? 사실 날씨만 좋으면 이 거리들도 진짜 예쁜데 그래도 지금 나름 분위기 있다 여기 스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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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 너무 예뻐! 봐봐 봐봐 뭐야? 아니 근데 솔직히 내가 생각한 아프리카라는 모습이 너무 틀려 맞아 나도 나도 좀 삐까뻔짝하기도 하고 엄청 길도 클리네 너무 예뻐 이 친구가 나 찍는 거 보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 진짜 누나와 동생 좋아해 하나 둘 셋 아니 여러분 여기 진짜 너무 예뻐요 아니 우리 왜 이제야 온 거야? 아니 나는 일단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공원의 파크를 얘기하는 거 같아 아 파크? 아 아 제발 와 오빠 다 젖었다 아 다 젖었다 와 어디까지 들어갔어? 그냥 거의 뭐 수영했다고 보면 돼 아니 그러니까 신발 뒤에까지 다 들어갔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수영했어 이제 발냄새 나겠다 이제 발냄새 나겠다 야야야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 가 와 온다 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 뭐해? 와 진짜 무섭다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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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다 진짜 아니 이 정도면 진짜 가깝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배 타고 스페인 가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오오 엑스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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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메 엑스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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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엑스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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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말도 타시는거 봐 오 엑스쿠즈 아살라엄라이쿰 엑스쿠즈 엑스레이드 엑스쿠즈 되게 멋있다 얘네 갑자기 어 Tudo 취 30분에 12,000원 정도? 아 비싸대. 근데 길리보다는 싸다.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자꾸 돈 받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지켜주더라. 로컬 피포. 아 든든하다 진짜. 아 뭔가 스킬. 그러니까 뭐랄까 사기치려고 하는 것 같았대. 자기가 봤을 때는. 그치 그럴 수도 있지 우리 강관등이니까. We will see you tomorrow or Saturday again. We will enjoy the last d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See you guys. See you. Bye bye. Bye bye. Good bye. Shukran. How can I say bye for you?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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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그래도 날씨가 좋죠. 자 여러분 여기가 저희가 탕에르에서 머물고 있는 숙소고요. 저희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여기가 바로 저희가 주로 생활하는 큰 방입니다. 쥬오빠도 있고 탑자도 있고 큰 침대가 있어요. 삼성 TV도 있고. 축구를 보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현관문이 있고. 이쪽에는 엄청 큰 거울이 하나 있어요. 주로 화장하는 곳이지. 제가 주로 화장하는 곳입니다. 또 이렇게 오면. 여기 주방에도 냉장고, 가스레인지 시키고 다 있는데. 제가 여기 숙소에서 가장 놀랐던 게. 여기 숙소가 진짜 깔끔해요. 근데 소정이가 깔끔하다고 하는 건 진짜 깔끔한 거예요. 맞아. 저는 솔직히 사진 봤을 때는 좀 안 깔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가본 숙소 중에 역대급으로 깨끗합니다. 먼지도 없어. 화장실은 헤어드라이기도 있고. 그냥 평범한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이 숙소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4인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W도 하나가 여기 더 있고. 이렇게 쭉 가면 저희가 주로 아침 식사를 하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는 여기를 1박에 3만 7천 원 정도에 예약을 했는데요. 알아보니까 모로코 탕해르 숙소가 생각보다 가격이 엄청 비싸가지고. 이 정도면 가성비가 엄청 훌륭한 편이에요. 그리고 대박인 게 저희가 숙소를 1박 더 연장하려고 호수풍에 연락을 드렸어요. 근데 모로코 환영한다면서 1박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여기 온 거 환영한다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 대전까지 해주셨어요. 진짜 모로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해. 난 이분 때문에 모로코 사람들이 친절하다는 걸 깨달았어. 나도 그런 게 있어 진짜. 아무튼 저희는 이제 좀 준비를 한 다음에 밖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점심을 먹으러 가자. 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조금 흐려지긴 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대만족. 여러분 저희가 식당에 가기 전에 저희가 빨래를 여기 와서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옷에서 슬슬 냄새가 나서 빨래를 먼저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만큼이나 쌓였어. 한 몇 킬로 되려나? 한 2킬로? 한 3, 4킬로? 그래 가보자. 뭐야? 이게 집이야? 들어왔어. 안녕. 아 맞다. 여러분 모로코에는 고양이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다 개냥이야. 다 귀여워. 안녕. 너무 귀엽다. 근데 얘 여기 사이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 알아? 얘 따뜻해서 있나보다. 어머 어머. 뭐야? 훈환 것을 아네? 저 엉덩이를 내밀고 있네? 저 고양이. 안녕.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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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놀랈나 보세요. 너무 깜짝이야. 내가 더 놀랬다. 아 호링인줄 알았네. 소리 뭐야? 이 파란색. 우와. 세탁기물하긴 해. 런드리. 예스. 아아. 그니까 여기는 한 개당 돈을 받는 것 같아. 하나 사. 하나씩 가격이 다르네. 단팔 다르고 긴팔 다르고. 가격이 꽤 나올 것 같아. 백나 백. 한 12,000원 정도?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모르코가 세탁비용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원래 동남아시아에서는 키러스로 책정을 해서 돈을 냈는데 여기는 티 한 벌에 얼마, 바지 한 벌에 얼마, 팬티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난 옷을 좀 덜 갈아입으려고. 그래도 양말 꽁짱이 어디야? 그게 어디야. 오늘 날씨가 대박이다 진짜로. 아니 날씨가 좋으니까 분위기가 완전 달라. 그래 이런 날 여행을 좀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숙소 주변에 이런 큰 시장이 있었네. 이게 식당으로 가는 길이야. 아 그래? 왜 몰랐지 나는? 분위기 너무 예뻐. 아니 근데 대낮부터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그니까. 그럼 바나나는 얼마인지 한 번 볼까? 그래? 한 번 볼 수 있어. Heartms2 와 2, bar 근데 색깔이 엄청 괜찮아. awaken2 on 그니까 온 regimen! 정말aporethers 감사합니다. Sorflin 어?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야? 지도로는 쭉 가래. 이게 뭐야? 여기 진짜 많아. 이 닭글로부터 온 알이 이건가 보다. 근데 계란이 이거 하나에 110이라고?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여기서 이만큼 같은데? 네? 이만큼에 13,000원? 에이 거짓말. Just one? 답 100kg. OK. 이게 뭐냐? 아니, 이게 있는지도 몰랐다. 맞아. 이 나라 사람들이 주식으로 월게브를 항상 먹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지금 김치같은 거. 근데 종류가 엄청 다양하다. 너무 예쁘게 생겼다. 우리가 한국인들을 알아보자네. 여기가 생각보다 엄청난 오르막길이야. 아이고, 시장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지금 거짓말 안 찍고 한 10분 이상 걷고 있거든요. 아직도 시장이에요. 아마 왼쪽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저기서. 아니, 이 고양이가 있으면 우리 식당 다 온 거야. 저희가 점심을 먹을 식당이 여기인데, 모로코 전통 음식, 카즌? 어. 카즌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에요. 헬라! 헬라! 굿모닝!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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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벌써 여기 두 번째 오는 건가? 어, 분위기도 너무 모로코 스타일이야. 어, 너무 좋다. 땡큐. 슈크란. 슈크란! 난 저번에 먹은 게 맛있었어. 응, 저번에 먹었던 거, 오빠 치킨 시켰고 내가 소 시켰나? 그러면 저번에 먹었던 것처럼 시키자. 고고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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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땡큐! 너무 예뻐. 이거 은근 동네 맛집 같은, 동네 식당 같은 느낌이야. 제가 봤을 때 잘 알려진 식당은 아닌데, 그래도 현지인들은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리뷰도 꽤 추천한가?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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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빵을 저희한테 이만큼 주셨다고? 이 빵은 빵이 주식이라 이렇게 음식점은 빵이 이만큼씩 나와요. 여기, 이 빵은 빵이 주식이라 이렇게 빵이 이만큼씩 나와요. 감사합니다. 왜 남길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음식이 양이 많아서 다 먹는 게 쉽지 않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올리브. 이 빵은 맛있는데, 털이 좀 많이 아파. 약간 가죽 신는 느낌이 좀 들어요. 맛은 약간 그 뭐지? 터미리빵? 딱 그런 맛이야. 딱 그런 맛이야. 절대 건강할 수밖에 없어. 응. 땡큐! 맛있어 보인다. 여러분, 이게 바로 모로코 전통 스튜 탑진이라는 식이에요. 이게 아마 냄비가 탑진 그건걸? 일단 난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냄비가 엄청 뜨거워서, 음식 다 먹을 때까지 따뜻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난 너무 좋아요. 어, 맞아 맞아. 진짜 따뜻해. 일단 너무 배고파서, 좀 먹어보자. 어, 내 거 너무 대박인데? 와, 땡큐! 달다, 달다. 일단 이건 처음 먹어보네. 이거부터 먹어볼까? 응. 아, 약간 미트불. 뭐라고 그래? 맛있다. 너무 뜨거운. 너무 뜨거워. 탁진. 이건 탁진이야? 네. 밥을 즐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의 밥이야. 너의 밥이야? 네. 너무 늦어. 토마토 소스에 미트볶이감이 쫄깃쫄깃해서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다 이거? 나 오히려 이것보다 이게 나은데? 왜? 오빠가 약간 커리맛. 치킨 느낌. 괜찮다. 센식이 치킨 다리야. 소스에 묻혀서. 닭다리가 들어간 치킨 커리. 여기에도 올리브가 이렇게 있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겠군요. 진짜 뜨겁다. 근데 여러분 이게 메인 음식 두 개. 감자튀김, 볶음밥, 야채, 빵, 음료수까지 해서 만 원 정도밖에 안 나요. 진짜 우린 하는데 이렇게 시켰으면 3만 원 기본이야.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음식 한 개 시켜놓고 우리 둘이 쉐어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한 단지 다 있어. 그래가지고 현지인분들은 주로 쉐어를 많이 하더라고. 하나 시켜서 같이 먹는 빵까지. 왜냐면 이 빵이 너무 많으니까. 응 빵이 많으니까. 너무 맛있어 여기. 너무 맛있어 여기. 유튜브야? 응.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워. 여러분 저희는 식사를 맛있게 했고 아마 탕해르에서는 한 하루나 이틀 정도 더 머물고 이동을 할 것 같아요. 그럼 아쉽지만 오늘 영상 끝. 진짜 잘 먹었네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죠. 이거 만들기 때문에. 이건 젠장이죠. 예전은 제일 잘 먹었다. 정말 잘 먹었다. 정말 잘 먹었다. 그래서 정말 잘 먹었다. 와 오빠 먹여주신다. 하하! 하하!